송파구 희망플래너 사업으로 지원받은 점포가 7200개를 돌파했습니다. 송파구의 희망플래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점포에 직접 찾아가 금융지원에서 창업, 폐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송파구는 이달 초까지 관내 2만 5천여 개 업소에 방문해 이 중 7200개 업소가 희망플래너 소속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플래너 방문 신청과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